아, 네. 다음에 불러드릴 곡은요. 다음 곡은? 아, 저희가 아무래도 드라마 OST 많이 불렀었잖아요. 제가 드라마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많이 불렀었잖아요. 아,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좀 맞춰보세요. 무엇을 부를까요? 바로 맞추면 어떡해요. 바로 맞춰면 어떡합니까? 그거 맞춰보세요. 지금 아직 유나군이 노하우가 없어서 그래요. 아, 유나군은 아직 노하우가 없어서요. 아, 유나군은 아직 노하우가 없었잖아요. 아, 유나군한테 제가 가르쳐주는 걸 한번 해볼께요. 유나군이 조금 제가 제手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와 똑같은 걸 제안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드라마 많이 했잖아요. 어떤 곡일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드라마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많이 불렀어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안 들려요. 듣고있어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틀렸어요. 아, 잠시만요. 아, 네. 한번쯤은 맞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시간은 충분히 끌 수 있어요. 아, 잠시만요. 사실 이 한 번쯤은이라는 곡은 유나군과 무대에서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곡이에요. 사실 이 한 번쯤은 이 곡은 유나군은舞台에서歌지 못한 곡이에요. 그래서 아, 그동안 신민철 버전은 많이 들으셨죠? 네. 지금까지 신민철 버전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네. 오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근데 오늘은 더 이상 둘이서 둘이서 네. 이 노래를 부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 노래의 첫 가사가요. 이 노래의 첫 가사가요. 이 노래의 첫 가사가 천천히 걸어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ゆっくり 歩こう という 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정말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정말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퍼포먼스입니다. 네. 네. 가볼게요. 자, 이리ましょう.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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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에 가득 안 할 수 있게 한 번쯤 다른 표정으로 살아가볼 거야 잠시 멈춰 하늘을 봐 조금 늦어도 되니까 정신없이 달려오는 날은 나 흘려봤자 너 좀 상담 바라봐 잃어버렸던 날이 찾아 눈 다 감고 하면 괜찮아 맘껏 세상에 소리쳐봐 내 꿈을 포함하게 되니까 내 숨을 다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볼 거야 지루했던 어제는 이젠 채 한 번쯤 잃고 소리쳐 세상을 향해 소리쳐 한 번쯤은 강맞은 나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토록 바라던 꿈 내 꿈에 가득 안 할 수 있게 한 번쯤은 살아가볼 거야 눈물와도 감추지 말고 울어버려도 좋아 나 내 눈에 가득 안 할 수 있게 너여 끼가가 가버린 나라 끼가가가가 우리의 날이 어 더 만들지 마고 후회하지 마고 어째게 나를 보여 힘껏 쭉 팔을 벌어 어때요? 기압해 우린 끝까지 그런 것 같아 사랑이 나를 부른다 사랑이 내게 안길다 그 순간을 수줍게 말하던 내가 아닌 거야 끝도록 바라던 꿈이 갑자기 내린 소나기처럼 혼라해도 망설이지 않고 잡고 말 테니까 날 믿어봐 날 믿어봐 우린 믿어봐 우린 믿어봐 우린 믿어봐 우린 믿어봐 그거 하죠 물 마시는 거 누가 더 멋있는지 물 마시는 분이 물 회사 사장님이 물 회사 사장님이 물 회사 사장님이 물 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네 누가 더 멋있는지 누군가가 CM에 기원하여 정말 CM에 기원하여 진짜 궁금해 제가 항상 생각하고 누군가가 CM에 기원하여 누군가가 누군가가 유나가 3개 하나 가이바이 가이바이 아 저기가 이거 가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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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마셨어요. 아마도 이렇게 입히는 입에 넣었지만 볼을 이렇게 좀 부윽 이렇게 정도 같아요. 어떠셨나요?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동안 민철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민철씨 준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물은 고거에요. 3, 2, 1, 액션! 으아아아. 하하핫. 하하핫. 하하하핫. 하하하핫. 어휴. 물 마시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그냥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즐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여러분은 희망의 때까지 해봐도 좋지 않나요? 거울 보고요? 눈을 봐서 좀 해봅시다 해봅시다